보통 오토파일럿이 돼 있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이라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자구원 중에서 핵심 중의 하나가 이 두산솔루스라고 하는 그나마 두산그룹 내에서 성장성도 좀 있고 유명한 기업을 지금 파는 것이 해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솔루스 매각이 신한수가 될 수 있나요? 두산솔루스는 2차전지에 지금 동박이라고 있습니다. 2차전지에서 음극 쪽에 음극을 형성해줘야 집전체 역할을 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사실은 두산에서 공개적으로 두산그룹의 미래다 그런 거예요. 두산솔루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두산솔루스도 팔아야 되고 또 하나의 자기네들이 야심책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퓨어셀이거든요. 두 개 다 지금 팔더라도 2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되느냐 미래를 팔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몸종아리 살리려고 지금 사지를 자르는 거냐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신의 한수라고 하기보다는 연명의 수단인데 다 팔고 나서는 그럼 뭘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 걱정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2차전지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밝은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사실 두산솔루스가 2차전지보다는 5G하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동박을 하는 것을 서로 사실상 위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산솔루스가 헝가리에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유럽에 진출했던 LG전자나 SK에 이것을 납품한다. 그런 큰 그림이 됐는데 코로나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판다 그러면 관심 있을 회사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소재를 일원화시키고 싶은 LG화기나 SK노베이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일진 머트리얼도 괜찮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 2차전지 1등은 중국의 장춘 아닙니까. 거기가 1등이라고 해봐야 12% 점유율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진 머트리얼이나 SKC에서는 야심차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만 과연 내 사지를 잘라냈을 때 내가 그러면 살아남는다는 확신이 있다면 팔겠는데 어떤 신의 한수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팔라고 하면 사실 두 개 다 팔아야 돼요. 그게 다 팔다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중공업이 아니라 중공업 회사가 아니라 또 옛날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굉장히 가까운 오비그룹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영진들의 고민이 굉장히 늘어질 것 같습니다.